오늘도 이슈 파워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자세하게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6번가의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에 함께 정광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내용을 화면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5%나 증가하면서 시장에서는 숫자만 보고는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것과 반대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물가 상승 모멘텀의 피크아웃이 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FOMC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까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광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 것은 바로 미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밤에 5.0% 숫자만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시장에서는 또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5%라는 헤드라인 숫자를 보고는 많이 놀랐었는데요. 그런데 그 시점부터 해서 미국 증시는 다시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런 거를 보였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숫자 자체는 높은 것은 사실이나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첫 번째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이 정도의 서프라이즈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상치가 전월 대비해서 0.4% 상승을 보고 있었는데 실제 발표치는 0.6%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달을 보시면 0.2%를 예상하고 있다가 무려 0.8%가 나오면서 시장이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소비자 물가 중요한 지표죠. 이걸 앞두고서 시장에서 예상은 예상하고 있는 0.4% 그리고 전달에 나왔던 0.8% 뭐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사이에서 숫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마음의 준비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0.6이라는 그 중간 정도 숫자가 나오니까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 뭐 이렇게 시장이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좀 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요. 좀 일회성적인 요인이 이번에도 특이 요인이 좀 작용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지난달에 보시면 이제 중고차 가격이 상승폭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던 것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지금 번에 설명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상승폭의 3분의 1을 또 중고차 가격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좀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중고차 가격에 대해서 전월에는 전달 대비 10% 상승, 이번에는 7%대 상승으로 이제 상승폭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숫자 자체가 이제 과격하게 계속 오르기보다는 뭔가 피크를 좀 기록을 하고서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산업이 돌아가는 것을 보아도 팬데믹 때문에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었던 점. 그리고 그 뒤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신차 쪽의 물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중고차 가격이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었던 건데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그 이슈, 그 다음에는 차량용 반도체라는 이슈 모두 다 지금 좀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좀 해소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례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보면은 물가 상승이 뭐 그렇게 폭력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까지 체크를 해주셨는데, 역시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부분에서 좀 많은 물가 상승이 나왔다, 지표가 나왔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역시 5월 달에도 역시 중고차 가격이 이 지표를 좀 뻥튀기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유도 체크해 볼까요? 네, 그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유로 들 수 있는 부분은요. 아무래도 원래부터 저희가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기저효과가 좀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 지표에서 3월, 4월, 5월 세 달 연속으로요. 전달 대비해가지고서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점을 고려를 저희가 해보면은 이제 2021년도에는 5월이나 6월 정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물가 상승폭은 가장 클 수 있겠다. 이거를 이제 작년부터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숫자가 나오는 부분을 보시면은 그 부분들이 지금 높게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이 폭이 계속해서 모멘텀이 힘을 받아가지고서 상승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좀 뭐 이례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가지고서 이제는 그 모멘텀은 좀 내려올 것 같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보시면은 경제가 좀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재정이나 통화 정책 덕분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낮은 기저효과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 상승이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은 조금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정도가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숫자로는요. 나오는 지표로는 그걸로는 피크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광호 대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새벽에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표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5.0이라는 숫자 자체는 굉장히 높지만 일단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 대비를 하고 있었고 중고차 가격이 좀 많이 오르면서 이것이 또 뻥튀기가 됐고 또 마지막으로는 작년 5월 생각을 해봤을 때 기저효과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지금 높게 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에서는 일단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심리가 작용이 된 것으로 결론을 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이야기 계속 나오지만 이제 또 일단은 소비자물가지표 이번 주에 가장 체크해봤어야 할 지표는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문제인데 다음 주에 FOM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도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저희가 물가라는 지표를 신경을 쓰는 이유 자체는 이게 이제 과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빠르게 선회하지 않을까 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FOMC가 무엇보다 사실 중요하게 투자자분들은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저희가 많은 부분이 조금은 오히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어떤 얘기냐 하면은 테이퍼링이라는 이슈 자체를 사실 빠르면은 이번 6월 회의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늦는다면 아마도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 정도에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분들이 언제 시작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그 시기에 편차가 거의 이제는 없을 정도로 줄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을 때에 그런 요소들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좀 적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부터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래서 언제 시작하느냐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서 테이퍼링을 진행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지난 2013년의 예시를 보았을 때에 지금 당장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테이퍼링을 이제 목전에 두고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FOMC도 어제 있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 굉장히 주목했지만 별거 없이 끝난 것처럼 이번 FOMC도 많이 주목은 하시겠지만 생각보다는 이게 증시에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하반기에 있을 테이퍼링 기준 설정 이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그 점은 또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에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 또 업데이트를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매주 금요일 어필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정리는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FOMC에서도 특별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결국에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거죠. 만약에 FOMC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현과했다거나 조금 한 발 물러서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좀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증시 자체가 여전히 좀 완화적인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투자를 하심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의 국면이라는 측면으로 봐서는 어쨌든 신규로 들어오는 유입 자금이 더 증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모멘텀은. 들어오는 자금의 모멘텀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과거의 투자 사이클로 보면 실적 장세 후반부로 넘어갈 때 특징입니다. 또 말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랬을 때는 굉장히 이제 시클리컬 중에서도 아주 중후장대 산업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때는 두각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소비가 조금 폭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연되었던 그래서 소비재 중에서 지금 신제품을 잘 낸다거나 아니면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집중해서 좀 투자를 하신다면 상대적으로도 또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투자는 전략까지 좀 세워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클리컬 업종 중에서도 중후장대에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종목이나 업종을 살펴봐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소비재 쪽에서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 파워라든지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좀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6번과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따끈따끈한 이슈였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